네 들어오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다른 건 아니고 올여름 에너지 절약 캠페인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오 아주 중요한 건이네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? 아 넵 저희 회사는 지금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이제 진짜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야? 안녕하십니까.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상훈입니다.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전략을 위한 오피스 쿨비즈 챌린지에 공단이 첫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한국에너지공단도 올여름 사무실에서 또 각자 집에서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다함께 화이팅 할까요? 네! 하나, 둘, 셋! 화이팅!